보면 전반적으로 사건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. 그리고 사과와 재발방지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까? 전반적인 통지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북한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용도자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그 체제가 벌써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명하는 내용들이 또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책임 해피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통적으로 북한은 보면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 때문에 약간 이중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과거에 68년도에 김신조 사건 당시에도 그랬고요. 또 1976년도 도끼만행 사건이 났을 때 김신성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잘 모른다.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다. 그러면서 이런 국제사회 여론들을 비켜가는 데 활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뭐냐면 사실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 이후에 사실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총격 사건 또 시신 훼손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남한 내의 어떤 보수 지정의 반발이라든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북한의 통전부와 어떤 지도부들이 사과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요. 또 한 가지는 더 있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.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털고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이번